안녕하세요, 보키에요. 오늘은 시장에서 바로 튀겨온 오라이드 치킨, 간장치킨, 매운 국물 닭발 같이 먹을게요. 짠! 고추장 매운소스 오징어 오징어 목돈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아삭아삭 맛있다 치즈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징어 초콜릿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잠시 뺄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맛 정말 맛있다 고소해서 먹어서 먹어도 맛있는데 달걀 că라니 육수가 다가가 떼어먹는 것 같네요 요거는 치킨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진짜 그냥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맛있어요 저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먹방은 신선한 맛이에요 요즘 식사에만 먹었는데요 정말 맛있게 먹었잖아요 너무 맛있다 저는 이 맛을 더 좋아합니다 아삭아삭 아삭아삭 점점 맛있네요 아삭아삭 다행이네요 점점 점점 매운 점점 매운 점점 매운 고소한 고춧가루 이건 소금과 함께 먹었거든요 달콤하고 나머지 시원해서 입안에 안에서 먹었지만 여러분께 먹으면 좋겠어요 미니당 호박 고구맛 고구맛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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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먹었습니다 안녕